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덥다 와 날씨 진짜 좋다 덕적도가 아닌가 봐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진짜 조금 많은 일이 있어요 덕적도를 가려고 대부도에다가 예매를 해놨거든요 근데 가다보니까 차가 막혀도 막혀도 너무 막히는 거야 근데 저희 집에서 대부도보다 인천이 조금 가깝거든요 그래서 대부도 표를 취소하고 인천으로 왔어요 근데 인천에서 안개 때문에 지금 배가 운항 대기 중이에요 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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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다행이다 안개 때문에 배가 늦어졌으면 대부도 늦어지지 않았을려나 그러면 저 그거 탈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회속선이어서 배 밖으로 나가볼 수 있어요 제가 덕적도에서 잔치국수를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덕적도에서 잔치국수를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덕적도에서 잔치국수 먹으러 왔는데 덕적도가 아닌가 봐 저쪽쯤에 식당이 있고 이렇게 진짜 이상하네 여기서 가까웠는데 한국어 여기 여러 개예요? 그럼 나 뭐 먹어? 아저씨을 많이 먹었고 내가 너무 잘 struggled 무슨 맛은 어깨야? 뭐라 그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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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멈춧 Ito 너나 우리 그러면 tip 이제 쳐다보는 첫 clase 머리 팔 핫 chemo 정답 다음날에 뺀다니라는 시원한 과일에 억지로 먹었을 때 아침에 가서 주문하니 잘 먹었을때 이제 한입에 만드시키고 이제 한입에 한입에 마찬가지로 먹었을 때 비조봉을 찍고 밧지름 해변에 가서 잘 거예요 와 근데 지금 너무 덥다 11시 반이거든요 아주 푹푹 찌고 있어요 와 상추가 무슨 배추처럼 됐어 토마토, 호박, 가지, 고추 마을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막 큰 차들도 다니고 먼지도 엄청 일으키고 지나가고 저는 이 면사무소 쪽에서 왔고 이쪽에서 가면 비조봉이 1.2km래요 음 들꽃 냄새 와 한가득이다 예전에는 서포리 해변 쪽에서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정상도 다 됐을 때 바위 같은 게 엄청 좋았던 것 같거든요 경치도 그렇고 근데 이쪽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솜잎을 같이 뽑아 놓은 건 뭐지? 여긴 완전 뭉태기로 있어 이거 동물원한테서 나온 거 뭐야? 와우 고지를 아주 짧게 치는구나 안 되겠어 너무 더워서 조금 쉬었다 가야겠어 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덥다 몇 시지? 12시 20분 벌써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좀 채워 놔야겠어요 미지근해도 어쩔 수 없다 아까는 얼음 녹은 게 엄청 딸각거렸거든요 물을 채워 넣었더니 아주 조용해졌어 좋다 땡볕이 아니어가지고 아주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날씨에 땡볕에서 걷다가는 무슨 일 난다 진짜 서포리 쪽이 식당이랑 뭐 이런 편의시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규모도 좀 더 크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요 저는 사람이 없는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밧지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 여기는 산딸기들이 많이 열렸다 이거 너무 예뻐 우와 진짜 예쁘다 딸기들은 다 예쁜 것 같아 뜨겁다 뜨겁다 까마귀들은 털도 검은색인데 얼마나 뜨거울까 지도상으로는 여기에서 0.2키로 더 가면 돼요 가자 조금 남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힘이 솟아난다 여기 또 좋은 데 있으니까 앉아서 쉬어야겠다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대로 여기는 그늘이어서 가위가 아직 열을 안 받았거든요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좋아 가기 싫다 고지가 눈앞이다 엄청 몽롱하고 갈증이 나거든요 더워서 그런가 했는데 어쩌면 멀미약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다 와가는 느낌인데 와 날씨 진짜 좋다 여기도 염소가 있나봐 염소통 아닌가 다 왔다 다 왔다 아 드디어 옛날에 왔을 때는 물이 진짜 예뻐 보였는데 오늘은 뿌해서 그렇게는 잘 안 보이는구나 일단 그늘에 좀 앉아야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래는 다음에 또 덕적도에 오면은 여기에서 자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해가 너무 늦게 지고 일찍 드니까 그럼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구경만 하고 해변으로 내려가서 조금 여유롭게 이따가 가려구요 여긴 좀 길이 뭔가 특이하네 밧줄이 머리 위로 있어요 이건 나무가 어디 있던 걸까 뽑혀가지고 울타리도 이렇게 망가졌어 여기도 나무가 꺾여가지고 쓰러져 있네 이쪽은 쓰러져 있는 나무들도 좀 있고 비탈지고 흙이 되게 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산하는 거는 비추 뭔가 공사하는 게 나타났다 낮게 가고 있겠죠 이게 공사 중이라 길이 좀 이상해져서 그래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래요 그래도 내려오자마자 바로 박지여서 너무 좋다 바람이 진짜 너무 시원해요 밤되면 춥겠는데요 여기는 저쪽에는 몇 팀이 계시고 이쪽에는 왠지 장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바로 옆집에다가 텐트 칠려구요 저쪽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냥 안 계시는 것 같아 이제 안 계시는 것 같아 아, 맛있다. 자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손에 소금이 화장실 가서 좀 닦고 왔어요 근데 일어나니까 또 바로 배고파 아까 기피제를 뿌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눌려가지고 못 뿌렸어 어? 아까 아예 안 됐는데? 그렇게 먹먹한 거 있잖아요 잘 안 눌리고 안 나오는 거 어머 왜 이래 되니까 다행이긴 한데 약간 당황스럽네 뭐 아깐 안 나오더니 와 아까 산행할 때 이거를 뿌리려고 했는데 근데 눌러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도 안 되고 뭐야 어? 오늘은 돈육 항정살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산 포크 이제는 맥주도 먹어야겠다 사실 아까 텐트 치고 맥주가 너무 땡겼는데 그때 먹으면 이걸 다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기랑 먹으려고 참았어요 이제 근데 식어가지고 하나도 안 시원해 미지근하긴 한데 백패킹 다니면서 미지근한 술 먹는 거는 엄청 익숙해졌어요 고기가 엄청 탱글탱글해 제가 자꾸 제 거 고기 노리고 오는 거 같아요 지금 좀 관심 없는 것처럼 딴청을 부리고 있긴 한데 꼭 이렇게 있잖아요 땀들 보다가도 꼭 여기 한 번씩 쳐다보는 거 여차하면 이거 물고 막 필 것처럼 될 테니까 도망가네 근데 쟤네가 돼지고기를 먹나? 음 맛있다 저 내일 가기 전에 뭐 먹을지 결정했어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손탁장이 어떤 식당에서 콩국수라고 써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내일 가기 전에 꼭 먹어야지 오! 크다 애들이 오! 크다 애들이 너무 좋다 파도 소리도 들리고 지금은 물이 빠지고 있나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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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사진 찍다가 냄비 다 탔어 확실히 두 개 같이 먹으니까 좀 낫다 아까 항정살만 먹으니까 약간 늦게 지려고 했어 조금씩 바닥이 기울어서 점점 내려가고 있어 도착 focus March bevor 물이 빠지다가 저기 중간에는 모래사장이네요 오늘 달 진짜 큰가봐 어우 예뻐라 뒤에 하늘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지금 파란 색깔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 완전히 껌껌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시간만큼은 사람 눈보다 카메라가 좀 더 예쁘게 찍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파라치는 않거든요 조금 더 어두운데 카메라가 너무 예쁘게 찍어주고 있어 조금만 물이 반짝거려요 달빛 아래만 저렇게 본나나봐 꼭 우주선이 외계인 우주선 아니야? 쟤 엎어져서 뭔 일어나나봐 왜 이렇게 못 돌아? 땅콩처럼 눈렀다 아까 나뭇가지가 막 움직이길래 그 나무 모양 벌레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더니 제가 막 바둥거리느라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었나봐 빨리 안 일어나도 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다 빨리 안 일어나도 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다 빨리 안 일어나도 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너무 천국이다 우와 진짜 미쳤다 물이 또 빠지나봐 물이 또 빠지나봐 물이 또 빠지나봐 뚜껑이 하나도 안 묻었어 뚜껑이 하나도 안 묻었어 아이스팩이 없었는데도 약간 하얗한 시원한가? 이런 느낌이 남아있어 집에 가기 싫다 저걸 먹었더니 더 배고프네 아 녹아서 너무 딱딱해졌다 좀 말랑말랑해졌어 오 아주 잘 됐어 아 올리브라도 바를까? 음 근데 쫀득하게 너무 잘 데워졌어 이렇게 얘를 비비빅 꽈주면은 예뻐지잖아요 근데 왜 안 예쁘지? 오 씹기가 안 나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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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 앗 뜨거 어떻게 너무 성공적인데? 아니지? 오 오 마이가 이 정도 불이 타다니 나약한 애들은 어쩔 수 없지 슝 슝 슝 어머나 어떡해 얘 그 사이에 이거 제가 태운 게 아니고 캔 잔열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 마이갓 이거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오 완전 바삭하게 잘 됐어 여기다 꿀 부어먹어도 맛있겠다 오늘은 설탕 그리고 시나몬 짜자잔 슈로스 완성 와 귀여워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우와 음 커피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어 핸드드립 어 이거 너무 넓었네 얘는 너무 작은데 어 닿는데? 그래도 해보지 어머 물이 다 밖으로 떨어져 따뜻한 물이 아니라서 그런가 물을 붓고 얘를 첨벙첨벙 해야겠어 안 우러나진 않겠지? 전혀 안 우러나 아 히어 오픈 여길 뜯는구나 아 이렇게 돼야 돼 아 힘드네 오 오 그래도 커피 색깔 물이 내려오고 있어 커피 향기 1도 없고 바다 짠네맛 나 그냥 물을 끓여서 할 걸 그랬나 끓일까? 이제 커피 향기도 조금 난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수로수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요 놀이동산이나 관광지라도 가야 보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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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좀 많이 불기 시작했다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천천히 갈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에는 또 여러 팀 오셨어요. 바이크 타고 들어오셨나보다. 그래도 이거 수건물에 적셔 가지고 아직까지는 살만합니다. 너무 이제 시작인가? 오늘은 아스팔트 길로 걸어가야 돼가지고 어제보다 더 더울 수도 있어요. 저 다행히 햇빛을 마주보고 걷지 않아도 돼요. 진리향까지 2.8km 42분 걸린대요. 저는 이거보단 조금 더 걸리겠죠? 염소 있다. 염소. 어머 꼬리 흔들어요. 됐다. 나 쳐다본다. 눈싸움. 아 귀여워. 니네 너무 덥겠다. 햇빛에서. 커다란 하늘차가 너무 자주 지나가요. 내리막으로 접어드니까 저쪽에서 막 바람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우 살 것 같아. 우와. 아까는 바람이 아예 하나도 없는 구간이 있었는데 차가 한 대라도 지나가면 그 바람이 살짝 일잖아요. 그거에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막. 너무 좋다. 근데 그 공사하는 큰 차량 지나갈 때는 차에서 막 돌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위험한 것 같아. 어차피 이렇게 꽃들이 많을까. 바닷가를 걸으면 이렇게 마을의 풍경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랑은 또 되게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마을이 너무 예뻐. 나 진짜 운 좋다. 아까는 내리막길일 때 앞에서 바람 불었잖아요. 지금은 오르막길인데 앞에서 바람 불어. 완전 럭키. 안녕하세요. 홍국수 하나만 주세요. 새로우미 있는 거. 짜증나는 면인가봐. 킹드팬드 면이. 간이 살짝 돼 있는 것 같아. 소금도 안 넣어도 되나. 얇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얇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떡해 여러분. 저 손탁장이 여기가 아니야. 온 작은 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출발하기 한 5분정? 8분정? 시계 볼 시간도 없어 빨리 가야돼 어쩐지 저 배인가 봤네 너무 힘들어 산이 넘어져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끊을 날 뻔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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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할까봐 그런지 에어컨을 세게 틀어 놔서 너무 추웠어요 자가자가 아이고 아이고 어제 출발할때도 뛰고 오늘 배탈때도 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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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대부도로 못 가고 갑자기 인천으로 바꾸고 또 이거 거치대도 떨어져가지고 막 손으로 핸드폰 들고 운전했어요 인천으로 와가지고 타려고 하니까 안개 때문에 지연 출발하고 오늘은 또 이상한 데에서 기다려가지고 배 못 탈 뻔하고 그래도 다행히 출발할 때랑 올 때 배를 놓치지는 않았고 박지에서도 사람들 많이 없이 조용하게 되게 잘 쉬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데에서 인사드릴게요 아프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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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